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의 김병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보셨던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여러 가지 혁신 정책 사례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혁신 정책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의 디지털 혁신 정책 사례를 함께 공부하고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부 혁신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처럼 들어가는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를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큰 전환을 이루었던 발전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화 이전에 경제발전에 있어서 우수한 엘리트 공무원과 또 그런 공무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집중됐던 발전의 시기 연대를 지나서 9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는 전자정부로 인해서 정부 혁신에 큰 변화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매 정권마다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의 발전된 정보와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도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혁신 정책을 만들어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지금 벌써 2년 정도 경험을 하고 계신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정말 발전된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큰 변화들을 함께 해왔다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일어날 디지털 전환을 2개월 만에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에 코로나 시대에서 발전된 디지털 기술들은 다양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대전안의 정책들 중에 한국판 뉴딜은 특히 2021년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넘어서서 휴먼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뉴딜이라는 큰 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한국판 뉴딜이 새롭게 대전안의 문을 열었다면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더욱더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마도 올해 2021년을 지나 내년 2022년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들 속에서도 아마도 디지털 전환의 대전환의 열풍은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련된 여러 투자와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디지털 혁신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미래의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의 정부 운영이 굉장히 상명하복의 책임관계를 강조했던 조직화된 문화와 형태였다면 앞으로의 미래 정부는 홀 오브 가버먼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연결되고 양방향의 서비스와 국민 중심의 수평적인 다양한 개방, 공유, 협력의 정부 운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신 디지털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도대체 디지털, 요즘 말하는 디지털 정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짚어보고 본격적인 사례에 대한 논의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편은 OECD에서 2014년에 발표해서 현재도 디지털 정부 인덱스라고 해서 디지털 정부의 선도 국가들의 수준을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OECD에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시면 기존의 전자정부 이전의 아날로그 정부는 굉장히 정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었고 내부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전자정부, e-gabundment라고 부르는 전자정부 시대는 투명성이 증대되고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로 구현된 여러 행정 절차들이 효율화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정부는 어떤 방향일까요? 오늘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디지털 대전환과 같이 괴를 같이 하겠는데 개방되고 사용자, 국민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그리고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프로세스와 운영상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디지털 정부다라고 OECD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은 이러한 개방, 공유,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정책 사례를 한 두 가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OECD에서도 디지털이 먼저 우선이 되는 정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플랫폼,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마당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정부,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폐쇄적이지 않고 양방향으로 열려 있어서 정부와 시민과 민간 기업이 함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을 말합니다. 더불어 국민이 주도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먼저 선제적으로 맞춤형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마 혁신적인 디지털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사실 우리나라에 더 발전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최근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요소수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발전된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가 민간과 협조해서 즉 카카오맵이나 네이버맵과 함께 협력을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민간 지도 위에 네비게이션 앱 위에 어디의 요소수들이 현재 보유량이 어떻고 가격이 어떤지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혁신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요소수 부족 상황에서 특히 행정안전부는 주요소별 요소수 재고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공공 데이터 포탈에 올려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민간과 개방을 해서 예를 들면 티맵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맵과 함께 연동시켜서 국민들이 쉽게 익숙한 맵을 국민들이 사용하는 맵을 이용해서 어느 곳에 요소수 재고량이 있고 어느 곳에 가면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아주 발빠르게 만들어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은 정말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요소수 맵이 최근에 사례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맵을 마스크를 어디에 재고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민간의 맵과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가 결합해서 만들어냈던 그러한 경험들이 특히 우리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에서 공공 데이터 본부에서 그런 업무들을 같이 했던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 정책 사례의 핵심에는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그리고 협력 즉 각 부처 예를 들면 행안부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관계 부처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발빠른 서비스를 만들어냈던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말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과 함께 협력해서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들 디지털 혁신 정책 사례로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보다 더 민간에서부터 바트너브로 상향식으로 정책 제언들 새로운 정부 혁신에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고 그것들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정책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것이 광화문 1번가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7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고 너무나 익숙한 사례지만 2019년에는 OECD가 대한민국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세계에서 인정하는 국민들이 제안을 해서 그 정책이 반영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그런 디지털 혁신 정책 사례로 알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한 것들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민 참여 플랫폼, 즉 수집과 관리 인프라는 정부가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의 데이터들과 정보들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 속에서 정부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결국 실제 정책에 활용하는 그러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소통포럼의 사례로서 한 가지 성공적으로 실제 만들어진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요. 국민 제안으로 해외여행에 있어서 해외여행자 휴대폰 통관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모바일로 전자신고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이 2018년 열린소통포럼 제7차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계 부처 관세청이 받아들여서 그 정책 제안에 따라서 관세청이 2018년 9월부터 터미널에서 내국인 승무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모바일 전자신고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 전용 검사대로 운영함을 해서 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활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을 통한 신고와 접수 이런 사례들은 최근에 특히 2021년 현재 코로나 검사 시에 이제는 모바일로 어디서나 손쉽게 QR코드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는 2018년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게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이러한 국민들이 의견을 내고 그걸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러한 디지털 정책 혁신 사례는 국민 중심, 참여 중심의 형태이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 사례로 바라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디지털 최근 혁신 정책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디지털 혁신 사례와 좀 같이, 괴를 같이 하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영국의 기술전략위원회 Innovate UK라는 곳에서 만든 Design and Innovation Strategy 2024라는 전략보고서 발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디자인 띵킹, 즉 새로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영국은 사용자, 즉 국민 중심의 접근을 굉장히 장려하고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을 연구해서 보고서로 발표한 사례입니다. 특히 혁신적 디자인 접근 방법이 기술의 발전,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요들 어떤 요구들에 반영을 해서 그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 안에서 좋은 혜택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Inacted Technology라고 해서 그냥 객관적인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이런 것에, 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돼서 실제 디자인돼서 활용될 수 있는 단계의 기술,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디자인 혁신을 만들어내는 곳에는 세 가지 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위대한 혁신의 결과문들은 그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공통적으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구, 열망 그러한 필요들을 좀 충족시켜주는 높게 올라간 요구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용한 기술 그리고 거기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재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이러한 서비스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기술이 가용하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라 정말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까지 재정적으로 유의미한가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은 곳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많은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디어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술 수준이나 더불어 또 파이낸셜, 기술을 활용할 수는 있었지만 그 기술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정말 효과성이라는 게 비용 대비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거기에 반비례해서 낮아진 비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와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잘 맞물렸을 때 아주 혁신적인 결과물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국의 디자인 탱킹 접근은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확산과 수렴의 과정을 반복해서 마치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연결된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최초에 어떠한 니즈들을 발견하는 접근, 발견하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 방법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구체화하면서 수렴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이 이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 아이디어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단계로 그러니까 무엇을 왜 할 것인가의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다이아몬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산시켜서 모으고 그것들을 수렴해서 정말 가장 적절한 솔루션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그런 수렴의 과정 확산과 수렴, 확산과 수렴 이렇게 두 가지의 반복적인 두 개의 사이클을 만들므로 해서 마치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때 혁신적인 정책 성공 사례들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는 미국의 사례입니다. 지금은 현재 이 두 번째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요.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 맵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시작은 2014년, 15년에 미국에 있었던 태풍으로 인해서 토네이로로 인해서 전기가 끊고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각자 전기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 소형 발전기들 기름을 넣어서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미국은 많은 거주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땅이 넓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서 혹시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기름으로 움직이는 그런 소형 발전기들을 집들에 많이 비치해 놓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러한 소형 발전기들이 기름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요소수 맵처럼 커뮤니티 맵핑이라고 이미 민간에 맵핑을 할 수 어디에 맵에다가 온라인 맵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기술은 구글 맵이 그 당시 2014, 15년도에 활용이 되었는데 그 안에다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내가 사는 동네에 여기에는 기름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우리는 없어요. 빨간색으로 가스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맵핑을 함으로 해서 실제로 연방정부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조사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커뮤니티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맵핑이 훨씬 더 빠르게 정보들이 모아지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이 지도를 실제로는 정보가 공식적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 커뮤니티 맵핑은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의 사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시설관리커뮤니티 맵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여러 도시시설물들의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시민들이 맵에다가 표시를 하게 된다면 관련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보고 가서 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복지 관련해서 또 복지 수요가 있는 곳에 표시를 해놓으면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맵핑센터 같은 것들 만들어져서 일종의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지도 제작 개념을 발전된 디지털 기술과 같이 결합해서 이 커뮤니티 맵핑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발전된 기술 특히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각자 개인 개인들이 일종의 센서가 돼서 각 지역에서 그런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 돼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형태로 발전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부 혁신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리더로서 앞으로 이러한 혁신적인 디지털 혁신 정책을 만들어내실 분들입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사례와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본다면 이러한 실제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협력이 기본입니다 그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가 소통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최대한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해서 참여 기반으로 해서 찾아내고 문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 거기에 더불어서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개방하고 활용할 것인지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될 것이고요 또 네 번째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조정 능력 즉 앞서 말씀하신 소통을 통해서 소통, 소통, 잘 이루어진 소통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조정된 정책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중재적, 중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유연한 태도로서 제도 개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변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앞으로 리더들이 가져와야 될 굉장히 기본적인 다섯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는 기술이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발전된 최첨단의 기술이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에는 기술을 넘어선 기술 안에 우리 사람들 특히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잘 조화롭게 기술과 거버넌스 체계가 함께 나아갈 때 앞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우수 사례들은 계속 만들어질 거고 아마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함께 배우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얘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전달된 부분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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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